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자 이제 2번을 살펴볼게요 2번은요 아 그 형식 주어 형식 목적어라고 제목이 붙었지만 우리가 학창시절에 가주어 감옥적어라고 들어보셨죠 예 가주어랑 감옥적어 그쵸 감옥적어 가주어 이걸 들어 보셨을 거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그 이 내용이 바로 2번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기본 예문부터 보시면은 자 얘가 이시 가주어죠 진주어는 뭐에요 바로 투 노 원 셀프가 되는거죠 얘가 원래 주어의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기니까 뒤로 뺀 겁니다 그쵸 예 그리고 허전하니까 이슬 써 준 거구요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써도 되구요 원래 문장대로 써도 됩니다 예 투 노우가 먼저 써지고 투 노 원 셀프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즈 디피컬트 라고 써도 괜찮아요 예 그런데 얘를 뒤로 빼도 괜찮은 거죠 더 문장이 그러면은 예뻐지잖아요 그죠 예 왜냐면 주어가 영어는 이 앞부분이 좀 긴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옮길 수도 있고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이슨 여기에서 이슨 얘는 가 목적어죠 그쵸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었던 진목적어가 이렇게 뒤로 빠진 거죠 예 그래서 해석하면 나는 생각하는데 뭘 생각해요 바로 나 자신을 생각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이거는요 오 형식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얘가 가 목적어 있는 얘가 이제 목적어 고 디피컬트가 목적 보호 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는요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I think 다음에 그 가 목적어 지워주고 거기다가 이제 진목적어인 투 노우 원 셀프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디피컬트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거는 요거는 안됩니다 이렇게는 안 써요 아까 전에 그 가 주어에서는 이 투 노우 원 셀프를 원래 이렇게 주어로 쓰고 이제 디피컬트 써도 되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가 목적어에서는 이 가 목적어의 자리에 원래 이 투 노우 원 셀프를 써서 오 형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이렇게 안 써요 잘 안 씁니다 예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잘 거의 라는 표현을 쓰냐면 영어에는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영문법을 많이 가르쳐 왔고 그리고 또 영어 원서들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제가 가르쳤던 영문법 대로 사용되지 않는 그러한 표현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원서를 있다가 보면 예 그래서 참 아 그러한 것들이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우리 메이크 사역 동사 있잖아요 거기 다음에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지 투부 정사는 안 쓴다 이렇게 배우는데 제가 어떤 문장에서는 툴을 쓰는 걸 본 적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영어에는 그렇죠 문법을 배울 때는 우리가 정확한 규칙대로 배우지만 근데 이게 진짜 실제 원어민들이 구사하는 그런 그 영어 원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변칙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100%는 아니라는 얘기에요 100% 그래서 근데 거의 90% 여기 감옥적어의 자리에 진목적어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감옥적어가 이거 말고도 오형식에서 쓰이는 거 말고도 삼형식에서 쓸 때도 있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 삼형식 동사 나오고 이렇게 a to b의 형태로 쓰일 때 그쵸 얘가 이제 목적어고 얘는 이제 그 부사고가 붙은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요 a 가 삼형식에서 이 a 가 투부 정사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요렇게 뒤로 빠지고 여기에다가 잇을 써 줍니다 아시겠죠 고런 식으로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감옥적어는 오형식과 삼형식 이 두 가지 형태에 등장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 예문에는 요 삼형식 감옥적어 예문이 없는데 이 뒤에 2번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그 패턴을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나와 있거든요 뒤로 넘어가서 또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제 한 또 일곱 여덟 문장 여덟 아홉 문장 우리 또 살펴볼게요 자 가 주어죠 진주어가 이거죠 네 그래서 it is long to tell a lie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얘도 가 주어죠 어렵대요 뭐가 to please him이죠 자 please는요 여기에서 뜻이 뭘까요 기쁘게 하다가 원래 기본적인 뜻입니다 기쁘게 하다 그런데 얘가 뉘앙스가 뭐냐면 뭔가 비위를 맞추다 예요 비위를 맞추다 예 고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가 가져오죠 중요하대요 뭐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일찍 배우는 거죠 런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죠 예 뭐뭐 하는 법을 배우다 자 rely upon yourself죠 rely upon은 뭐에요 뭐뭇에 의존하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의존하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자립하다 가 됩니다 자립하다 자 자립하는 것을 일찍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죠 되셨죠 It is important to learn only to rely upon yourself 그쵸 요런 문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넘어가서 얘도 보면은 이 이 시 가 주어가 되겠죠 진주어는 어디에요 To tell her the doings of this day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부터 해석할게요 말하는 거죠 그녀에게 그죠 그녀에게 뭘 말해요 The doings of this day 그쵸 그의 그가 하루 동안에 그죠 그의 날 동안에 그의 하루 동안에 행했던 것들이죠 행했던 것들을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 뭐였어요 습관이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의 습관이다 할 때요 오브 안 쓰고 이렇게 위드를 씁니다 아시겠죠 그의 습관이었다 되셨습니까 예 누구누구의 습관이었다 할 때 오브를 안 쓰고 이렇게 위드를 쓴다는 거 그래서 그의 하루 동안에 행했던 것들을 그녀에게 말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얘도 이렇게 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좀 밑줄을 칠게요 one thing 그리고 another 이 있습니다 a is one thing b is another 이게 무슨 뜻이에요 a is one thing 이거 이제 표현이죠 b is another 그러니까 이게 a 와 b 가 별개다 이런 뜻입니다 a 와 b 가 별개다 전혀 다르다 이런 의미에요 자 보시면은 to know a thing이죠 한 가지의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리지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예 그것을 그 한 가지의 일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거다 그쵸 그 두 개는 별개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다 이런 의미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 목적어가 나왔죠 나는 생각한대요 뭐를요 진목적어는 뒤에 나와 있네요 거짓말을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도 가 목적어죠 그리고 진목적어는 뒤에 있네요 그죠 10시에 잠자리로 가는 것이죠 to go to bed at 10 이것을 그쵸 뭘로 만들었어요 make it a rule rule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규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에요 늘상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나는 늘상 10시에 잠자리로 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직역하면 10시에 잠자리로 가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다 나는 항상 10시에 잠자리로 간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감옥적어 봤고요 또 넘어가서 볼게요 얘도 감옥적어죠 I found it difficult 어렵다고 생각한대요 뭐하는 것을 to refuse his request 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죠 이때 found는 find의 과거라서 뭔가 발견하다의 뜻이라고 보면은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때는 생각하다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발견하다 아니에요 find 다음에 대절이 올 때나 대절이 올 때나 이렇게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고 오형식이 올 때 이때 find는 거의 think의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다 그래서 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이 어렵다 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발견한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얘도 감옥적어죠 그래서 뒤에 진목적어가 이렇게 있죠 그에게 뭘 말해요 전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내가 느꼈다 또는 생각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별표할게요 예 요거를 사람들이 감옥적어가 삼형식 감옥적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구요 근데 삼형식 감옥적어가 있습니다 언제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 바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a to b 형태로 쓰일 때 a to b 형태로 쓰일 때 전치사 플러스 b 이렇게 전치사 9가 뒤에 이렇게 올 때 그럴 때 요 a 가 투부 정사가 오면 뒤로 뺄 수 있고 여기에다가 감옥적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leave 이게 it이에요 감옥적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고가 오는 거죠 to your own judgment 가 오고 진목적어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되셨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을 그렇죠 남겨둬야 된다 누구에게 너 자신의 판단에 그렇게 남겨둬야 한다 라는 거죠 되셨죠 결정하는 것 그렇죠 얘가 목적어였죠 예 그것을 어디에다가 남겨둬야 돼요 너 자신의 판단에 남겨둬야 한다 되셨죠 자 밑에도요 밑에 보시면은 얘가 감옥적어 얘는 오형식이네요 얘가 진목적어입니다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라고 내가 생각한 거죠 아니 그녀가 생각했던 거죠 그쵸 she thought가 됩니다 주어가 계속 아이다 보니까 이게 저도 헷갈렸어요 she입니다 그녀가 생각했던 거죠 그를 열받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니라고 요 지금 제가 별표 친 거 요것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잘 사람들이 모르는 건데 예문으로 나와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좀 어려운 그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좀 복습을 할게요 요번 2번의 엑설사이즈는 그쵸 이 감옥적어 가져오 요 엑설사이즈 5개의 지문을 볼 겁니다 자 이거 가져오죠 it is injurious 에요 해롭대요 해로운 해로운입니다 뭐가 해로워요 어디에게 해로워요 예 바로 to the mind 마음에 해롭죠 몸뿐만 아니라 to the body 몸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진주어가 나오는 거죠 진주어가 to be always in one place and 다음에 계속 연결되는 거죠 예 그리고 surrounded by the same circumstances 에요 자 여기 해석하면 언제나 한 장소에 있는 것 그리고 언제나 둘러 쌓여져 있는 것 to be 가 지금 생각되어 있는 거죠 to be surrounded 가 되는 거죠 언제나 둘러 쌓여져 있는 것 뭐에 의해서 같은 환경에 의해서 그것이 어떻다 해롭대요 어디에 몸뚱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해롭다는 거죠 그렇죠 한 장소에만 오래 있는 거 그렇죠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한 장소에만 있고 같은 환경에 둘러 쌓여 있는 게 몸에도 안 좋지만 정신에도 안 좋은 거죠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모든 사람들이에요 바로 읽는 방법을 그렇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읽는 방법을 아는 많은 모든 사람은 그렇죠 예 자 이것도 가 목적어가 되겠죠 예 그리고 뒤에 이렇게 전치사고가 따라오는 거죠 가지고 있대요 잇을요 잇은 뭐예요 뒤에 이제 진목적어가 이렇게 오는 거죠 진목적어도 밑줄을 쳐 볼게요 To magnify himself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To multiply the ways 방식들을 증가시키는 것 방식들을 많게 하는 거죠 어떤 방식들 뒤에서 꾸며주죠 In which he exists 바로 이제 그가 존재하는 방식들을 증가시키고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To make his life 그의 삶을 인생을 꽉 차고 의미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흥미롭게 만드는 것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어디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의 능력에 가지고 있대요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읽을 줄 아는 사람들 있죠 책을 잘 읽는 사람 있잖아요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 줄 아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의 능력 속에 바로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방식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의 삶을 아주 풍성하고 꽉 차고 의미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흥미롭게 하는 것을 그의 능력 안에 가지고 있다 즉 그러한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2원까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삼형식에서 쓰인 감옥적어인 거죠 그렇죠 이것도 별표 하나 쳐놓을까요 이거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가주어 감옥적어 할 때 주로 감옥적어 할 때 문법책 보면 이제 5형식 예문만 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삼형식 예문은 잘 안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 2번 좀 잘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넘어갑니다 3번 보시면은 손님들이죠 손님들이 뭐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생각했던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쵸 그쵸 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시 또 감옥적어죠 진묵적어를 보시면은 to accomplish죠 성취하는 것 이루는 것 그쵸 뭐를요 a good part of their journey 그들의 여행의 상당 부분이죠 상당 부분을 이루는 것 그쵸 성취하는 것이 더 좋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뭐 하기 전에 바로 열기죠 어떤 열기 그 낮에 열기가 should come on 어 오기 전에 여기서 이 should는 항상 뭐뭐 해야 한다라고만 알더라구요 그런데 이 should가요 예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거의 이제 will보다는 좀 약한데 요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가능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가능성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에 그 한낮에 열기가 이 오기 전에 여행의 상당 부분을 성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insist on 이었습니다 insist on insist on은요 그냥 주장하다가 아니라 얘는 고집스럽게 주장하다 이 뜻입니다 고집스럽게 고집스럽게 주장하다 고집스럽게 뭐라고 주장했어요 setting out immediately setting out setting out setting out 출발하는거죠 출발하는거 즉시 즉시 출발하기를 고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4번도 이제 it이 이것도 가주어인데 근데 요 표현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대디아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대디아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대절이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두개가 그렇죠 여기 대절이랑 그리고 end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요 대절 두개의 대절이 say에 걸리는 거에요 둘 다 자 대디아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래요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English Bible 영어성경이 콤마 콤마는 가로로 묶어 줘야겠죠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영어성경이 The Greatest Work 아주 위대한 작품이래요 어디에서? 영국문학에서 이게 맞는 얘기에요 영문과 가면은 영어성경 수업 때 저는 좀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어랑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성경을 좀 많이 읽었어요 학부 때 그래서 영어성경이 이제 영문학에서의 아주 위대한 가장 위대한 작품이고 작품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고 또 대디아죠 자 잇이죠 이때 잇은 뭐에요? 영어성경이죠 영어성경은 Will have much more influence 인데 Have influence on On 어디있습니까? 뒤에 upon으로 있네요 그죠? 얘는 괄호를 좀 묶어 줘야겠네요 그니까 그 영어성경이 이 비교급 강조죠 much가 훨씬 더 영향을 끼칠 거래요 어디에? The Written and Spoken Language 어디에? Of the English race니까 English race는 뭐에요? 영국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국 민족의 그러한 문어체 언어와 구어체 언어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보다? Than even Shakespeare죠 심지어 Shakespeare 보다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 4번 지문 보니까 제가 성문책을 거의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전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지금 보니까 요 4번 문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5번 보시면 Industrial Revolution 이니까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이 제공했죠 뭐를요? East에요 East가 뭐에요? East가 East죠 누룩이죠 누룩 그 저기 막 부풀리는 거 있잖아요 자 뭐를 위한 East를 제공했어요? The lies of mass culture 대중문화 대중문화의 상승 대중문화의 부흥을 위한 부흥에 이제 누룩을 집어넣은 거죠 산업혁명이 그쵸? 자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기서 이게 대중문화입니다 대중문화 대중문화가 시작했어요 뭐와 함께 시작됐습니까? 바로 가장 초기의 발명인데 뭐에 있어서 발명? 기술에 있어서의 발명 과 함께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기술에 있어서의 발명이 뭡니까? 위치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기술에 있어서의 발명이 뭘 가능하게 했어요? 이때 이 East이 또 감옥적어죠 그쵸? 아주 가능한 무언가를 가능하게 했고 그리고 뭔가 Profitable 이익이 되게끔 했어요 그쵸? 뭐하는 것이 이제 진목적어가 나오는 거죠 To produce books 책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 정기 간행물이죠 네 Periodical 이 정기 간행물을 생산하고 그리고 사진을 생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이익이 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쵸? 이 책과 정기 간행물과 이 사진은 또 뭐예요? 값싼 거죠 충분히 값싼 거죠 그쵸? 뭐를 위해서? For Mass Circulation Mass Circulation Mass Circulation은 대량 그 판매를 위해서 부스를 많이 찍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충분히 값싼 책들 그리고 정기 간행물 그리고 사진들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익이 되게끔 만든 그러한 가장 초기의 기술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어떤 발명들과 함께 대중문화가 시작이 된 거죠 자 정치적인 민주주의 그리고 이 popular education 은 뭐 대중적인 교육이니까 일반 교육이죠 일반 교육 일반 대중들이 받는 그러한 교육 이것이 브록다운 했어요 망가뜨린 거죠 무너뜨린 거예요 뭐를요? 장벽이죠 어떤 장벽입니까 또 위치하여 꾸며주죠 자 헤드캡트인데 그 안에 이렇게 또 for so long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뭐를 유지해왔어요 사실상 뭘 유지해왔죠 모든 문화를 그렇죠 목적어 그다음에 목적보어 monopoly 독점 전유물 독차지 이런 거죠 누구의 독차지에요 더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부자들 그리고 아리스토크라틱은 뭐에요? 귀족들 부자와 귀족들의 독점 으로 유지해왔던 장벽이죠 for s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죠 사실상 모든 문화를 독점으로 유지해왔던 장벽을 무너뜨린 거죠 뭐가? 정치적 민주주의와 그리고 대중교육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5번까지 했고요 2번까지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 135번까지 잘 따라오시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